아니, 이걸 나 못 알아, 물어봐요. 보기 국물이 진해진 건 확실한데 스팟 신앙이 너무 강하니까.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. 아, 이상하다, 지금 저게. 맛이 없나 봐요. 아니, 왜냐하면 지난주에 같이 얘기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틀어져 있으니까. 자기가 사실은 그 확신이 있는 건 본인 확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이 있는 거는 상대방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려.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진짜 이런 나는 화살하다고.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두 분 막 흔들려요.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1조 해드리고 가면 또 흔들리고 또 와서 또 잡아드리면 또 흔들리고 아, 이제 알았어요 해놓고 또 흔들렸잖아요. 다음 주는 안 와요.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이제 알았는데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하는 게 레시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고춧가루 때문에 좀 텁텁한 맛이 좀 더 담아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시고. 저희 이거 빨리 스파이스 줄이고 또 해보고. 빨리 해봐요. 그럼 저 좀 오후에 나올 수 있어요? 오후에 나와요? 잘 해보세요. 네. 네.